뭐 입에 질검질검 물고 말이 되겠어요? 오케이 복화 1에 13 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 잠깐 넣어놓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얼굴 표면 마주보다 직면하다는 뭐죠? 페이스 페이스 쓰는 방법은 F A C E죠 오케이 페이스 그래서 이런 뜻일 땐 이런 뜻일 땐 하다시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스케이트 쓰는 방법은 스케이트 오케이 스케이트 이런 뜻일 땐 이런 뜻일 땐 이름 씨죠 오케이 스케이트 귀엽습니까? 그 다음에 레이스 쓰는 방법은 C 그렇죠 C가 쓸 소리나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C가 스크 중에서 S가 되었네요 오케이 이런 뜻일 땐 이름 씨 이런 뜻일 땐 원자자 RACE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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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do you like grapes no why why don't you like why don't you like grapes why why 왜 왜요? 시가 많아서 시가 많아서 grapes have too many seeds so you don't like grapes ok i see ok 그 다음 테이프 쓰는 방법은 T하고 A하고 T하고 B ok 테이프 그래서 무슨 시구 또 이런 시다 하다시 저 이름 시 하다시 맞네 ok 그 다음 계속해서 snake 쓰는 방법은 ok 우리 첫 스네이크 그래서 무슨 시구 또 하다시 이름 시 하다시 맞네 ok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ok 하다시 할 때 하다시 이렇게 말해가지고 하다시 맞잖아 어 그래서 cape 쓰는 방법은 k 또 A가 A 된데 k k 당연히 무슨 시다 이름 시 k 그 다음은 lace 쓰는 방법은 A하고 A하고 C 하고 B 그렇죠 얘하고 비교해서 얘는 lace 레이스 얘는 R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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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얘는 무슨 시고 이름 시고 종이를 잃어버려가지고 바다 시고 됐다 레이스 에이 저기 가서 하세요 먼저 폰으로 책부터 가져가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라고 데트 아닌데요 데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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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방법은 오케이 그래서 에이가 무슨 소리 됐어요 오케이 에이가 A 되니까 데이트가 아니고 데이트 데이트 안녕하세요 그 다음엔 케이크 쓰는 방법은 오케이 하고 안하니까 훨씬 낫네 오케이 그 다음 플레이트 쓰는 방법은 오케이 또 A가 A 그럼 이건 뭐가 됐죠? 무슨 소리 에이트 에이트 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백 쓰는 방법은 오케이 그 다음 이 그쵸 무슨 시 바다 시 그래서 카드 했죠? 전화했어요 오케이 굿잡 뭐